그래서 갑자기 누나 좋아하고 갑자기 누나 좋아요? 안 돼요 누나 좋아하고 안 돼요. 아 정말 아니 근데 왜 그전까지는 왜 안 된다고 그러시나 갑자기. 그게 뭐 제가 뽑았다는기보다는 너무 많이 이렇게. 신호를 좀. 우리를 만들었구나. 신호가 계속. 너무 밑에는 제가 이렇게 피어나가 이렇게. 에이 누나 그냥 못 참은 거죠. 한마디로 견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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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참은 거야. 신호 허락하소. 아 근데 진짜 교수님씨가.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특별기네 특별. 게디요. 에이 트위트 장소는. 이거 분명히 지고 있을 것 같은데.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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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되죠. 강 되죠. 강이 된다고요. 강이 된다고요. 이거 한강이죠. 한강은 완전 다른데. 한강. 한강은 완전 다른데. 강하고 한강은 다르지. 이거 한강이죠. 강이라고 쓴 거는 다 한강으로 가겠습니다. 한강은 사실 이제 저 진짜 기본 데이트 코스에서 빠지지가 않는 곳이에요. 맞아요. 보통 있는 사람들은 텐트를 갖고 가죠. 저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한강에 우연히 갔다가 다른 동료 연예인의 데이트를 목격한 적이 있다. 혹시 있어요. 아 저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아 있어요. 솔직히 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나 진짜 많이 봐줬지. 저는 없어요. 한강을 가도 차에만 있었거든요. 아 왜요. 저런 저런 음무창한. 아니 차에서 강을 울면서 음악 듣지. 내가 형 봤어. 아 진짜. 말해? 말해? 말해봐. 형 말해? 조심했는데.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발 옆에 있는데 거기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의 데이트 장소는. 옛날 경복궁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옛날 경복궁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고궁. 진짜였어. 고궁. 진짜였어. 진짜였어. 고궁. 고궁은 진짜. 나 혼자지. 고궁은 진짜 몰랐다. 진짜 가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고궁 데이트 참 좋아요. 고궁을 좋아하는데. 제가 미팅을 했던 데가 참경궁이에요. 참경궁. 고궁이 예술이에요. 제가 나중에 진짜죠. 다음은 소연 씨요. 나의 데이트 장소는. 어디? 시할아버님 때. 아. 시할아버님 때. 아. 아. 시할아버님 때는 너무하지. 근데 알지. 둘이 계속 한 번도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안 맞아 안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토이드 뭐지. 야외 촬영 있잖아요 왜. 결혼하기 전에. 야외 촬영하기 전날 시할아버님 때 가서. 그 밭을 거닐면서 미나리 뽑으면서 데이트 했었는데. 아. 거기서 또. 바로 다. 키스 또 아셨어요? 저희는 열심히 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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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실. 그죠? 뮤지컬 하시는 분들은. 그죠? 뮤지컬 하시는 분들은. 연습실. 노래방 연습실 됩니까? 아니지 아니지 그건 안 되죠. 아 근데 어디 연습실에서 무슨 데이트 되죠? 연예인이랑 사신 거예요? 다 터무 때 얘기해요. 아 일단 알았다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알았네. 누구랑 데이트했는지 알겠네. 야 어쨌든 같은 업종 아니야 같은 업종. 아니 같은 업종 아니었어요. 왜요? 같은 업종 아니었어요. 연습을 같이 해요? 우리 연습실에 온 거죠. 그럼요 연습실에서 그때는 많이 시간이 걸렸다니까. 아 근데 이거 너무 많을텐데. 어디예요 어디. 쓰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본인도 해야돼요. 남산 사원. 아 산 그렇지. 남산 사원. 그럼 한 방이 되면 남산은 되는거지. 사원 사원. 사원.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야 상이 없냐. 제가 진짜 데이트할 때 유일하게 한번 저 진짜 등산 한번 갔거든요. 어디요? 청계산이요. 둘이 같이? 예. 나는 새벽 2시인가에 거기에 조깅하러 갔었어요. 어디요? 남산이요. 아 남산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갑니다. 갑니까? 그거 한번 불러주세요. 갈까요? 네. 편의점. 야! 마트 안 돼요? 편의점? 안 되지. 마트 안 돼요? 편의점? 마트 안 돼요? 편의점. 편의점. 진짜 어딜 가다가. 아니 편의점에서 무슨 데이트를 했어? 너무 진짜. 무슨 데이트를 해? 아무도 없는. 아. 정말이에요. 정말 조금만. 그 안에 의자 있고 막 그랬구나. 그렇죠? 아 그래 그래. 어르신께서. 해봤어.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나도 해봤어. 그래가지고 앞에서 한 동안. 나도 해봤어. 야 편의점.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 데이트가 지금 경험 형수. 그렇죠. 해봤다. 그러면 저기 청계산도. 재수 씨? 재수 씨죠. 해봤다. 나도 해봤다. 아니요. 나는 얘기 못 하겠지. 그럼요. 아이 말씀 좀 지나치시네. 말씀 좀 지나치죠. 아이 진짜. 자 다음요. 다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본 데이트 장소는. 이거 왜 안 나와. 다 지내니? 미국. 미국. 미국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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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미국이 안 돼. 안 돼. 안 돼. 그쪽 미국 빙고. declined. 미국이 안 되죠. 역시. 미국이 안 되죠. 사람들univers. 미국이 안 돼. 미국이 안 돼. 미국이 안 돼. 미국이 안 돼. 역시. 미국이. 네 잘 만나야 해. 이제 그거 좀 부족하지? 네네네. 2라운드 주제 받고 난 후에 실망한 선물입니다. 여보 그냥 쿨하게 옛날 것까지 다 해. 나는 인정한 거야 그렇지? 이기자. 자 본인이 실제로 받았던 거를 써주시고 상세하게 써주십시오. 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거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아니야 많은 거 하지 마. 아 좋은 위치만 하셔야죠. 좋은 위치라서. 아니 근데 왜 너무 또 평범한 거를 그냥 관과하고 다른 분들이 안 쓸 수도 있어요. 아니 다른 분이 외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게 좋죠. 어떻게. 너 왔어. 그냥 처음 하려고 해도 해요. 참 같은 팀인데 안 맞네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받고 기분이 구렸던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선물 편지요. 편지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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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씨가 처음으로 저한테 편지를 써줬는데 제 생일날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고 해서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오빠가 손으로 직접 편지가 갖고 싶다 그랬더니 손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다가 딱 한 줄인데 욕을 쓰는 거예요 하하 씨가 특징이 뭐냐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속정도 깊고 되게 이렇게 표현은 그런 달콤한 표현 같은 거 되게 싫어하고 되게 쑥스러웠어요 그래서 앞에는 고생이 축하하고 같이 못해서 뭐 미안하고 사랑한다 하고 뒤에 욕을 잡힐로 그래 그거 알겠네 멋있네 남자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을 의심했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수 씨가 그걸 나중에 한번 크게 10주년 정도